일단 다른 선수들이 이미 다 재계약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라서 뭔가 저도 나도 그래도 좋은 선수들과 함께하면 당연히 좋으니까 그래서 T1이라는 팀에서 1년도 하고 싶었고 SKT부터 3년 이상 있었던 탑 라이너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해보고 싶었고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Q. 선지훈격 함율이? 선지훈격 함율은 사실 너구리 선수랑 쏠리에서 만나봤었는데 수왕이나 시랑 선지훈격을 들고 하시는데 저렇게 들고도 라인전 리드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했을 때 리턴이 좋은 것 같아서 시도해봤습니다 Q. 선지훈격 함율이? T1이 고산을 쓰러트린 것 같습니다 담원 계열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오늘 인터뷰도 많으셨고 기분이 좋은 날인 것 같기도 한데 소감부터 여쭤볼게요 일단 연승 기록도 이어나가고 담원이라는 강팀을 이어서 2대0으로 이어서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또 너구리 선수랑 맞대결해서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우스 선수가 저번 방송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약간 연승생부터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너구리 선수와 무대에서 붙어보시는 거였다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인터뷰에서도 많이 샤워러스 했던 선수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들어오면서 조금이라도 긴장을 하거나 약간 기대감이 있었을까요? 사실 원래는 설레는 거 반 긴장 반이었는데 오늘은 좀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긴장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게임 시작하니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왜냐하면 제우스 선수는 MS할 때도 긴장이 그렇게 되진 않았던 것 같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긴장하셨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좀 날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이제 카밀하고 모델카이저 구도가 나왔었는데 페이커 선수는 경기 이제 방송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신도 탑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구도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제우스 선수 입장에서 카밀이 모델카이저 구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되게 옛날에 많이 나왔던 구도고 제가 좀 사실 많이 겪어보지는 못했던 구도인데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좀 사실 제 생각에는 이제 선전 공격이랑 선이나 들고 라인전을 아가씨 잘 하면서 좀 코어템 빨리 뽑아내면서 이제 우리 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딜도 쐬고 그런 이상적인 카밀을 좀 원했었는데 아 이상적인 카밀 5레벨에 또 이제 라인전에서 사고가 나버려가지고 그냥 솔로킬 당해서 네 살짝 위축됐었는데 그 팀원들이 이제 화이팅이라고 해줘가지고 정신을 잡고 정신질을 잡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키를 주고받기도 했고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나중에 모델 궁에 들어갔을 때도 이제 솔로킬 내시기도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는 좀 기분이 어떠셨나요? 사실 솔로킬인 거를 경기적으로 모르고 있었는데 솔로킬이어서 좀 놀랐었고 사실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파이크가 이 그립을 들고 있어서 솔로킬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너구리 선수의 라인전 디테일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탑라인의 제우스 선수니까 더 많은 곳을 저희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느끼는 약간 좀 분위기 같은 건 어땠던 것 같나요? 라인전을 할 때 딱 느끼는 그게 있잖아요 난 사실 제가 좀 최근에 대회에서 MSI 때부터 대회에서 좀 선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넘어서 상대방 입장에서 좀 화나는 플레이를 시도를 몇 번 했었는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 좀 살짝 어떻게 보면 선을 좀 넘으면서 딜교를 했었는데 이제 너구리 선수는 이제 바로 응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딜교를 좀 아쉽게 하기도 했지만 네 바로 응징 당해가지고 네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우스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여러모로 이제 전성기의 너구리 선수가 기억이 난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이제 도벽 슬래시 선제공격 감히 뭐 소확이나 시 갑자기 아이템 창이 모이고 말씀하셨을 때 원래 너구리 선수들 압박하는 라인전이 정글러가 있듯이 플레이를 하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셔서 플레이 쪽으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MSI 때부터 계속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비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하시는데 전성기의 너구리 선수는 이제 너무 너무 강력한 상태다 보니까 아직은 일이고 제가 좀 더 성장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야 되지 않을까요?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이 한채 차비다 예수월도라는 말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 네 저는 LCK 탑라이너들이 전체적으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해서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어느 부분이 내가 더 배워야 될 부분이 내가 더 끌어올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? LCK 탑라이너 분들이 라인전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습득하고 데이터를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탑라이너들이 서로 이제 많이 배우는 라인이라고 제가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서로 계속 이제 참조를 하고 어느 승리가 제우스 선수한테는 어떤 의미인가요? 일단 그래도 이렇게 따였는데도 정신줄을 잘 잡고 네 팀에서 원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잘 해준 것 같아서 네 네 다행인 것 같고 네 오늘 또 너무 팀원들이 너무 이렇게 딱 한 발짝 뒤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너무 든든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팀원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좀 가벼운 질문 하나 할게요 원호 선수한테 약간 나의 차이를 의식하지 않는 발언을 좀 하시던데 혹시 원호 선수가 형인 건 알고 계셨나요?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흐려진 감이 있긴 한데 아 이게 사실 이게 직업 특성상 네 직업 특성상 몇 년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네 밖에 학교나 그럴 때처럼 이제 막 이렇게 학년이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제 게임하면서 편하게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그런 환경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나 아 아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네? 오 아 언니가 아쉬우신가요? 말씀해주세요 이것도 갑자기 본심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또 제가 뭔가 약간 좀 형한테 좀 많이 대드는? 그런 느낌이 된 것 같아서 네 아쉬운 것도 있고 또 제가 선은 잘 지키려고 노력 중이라서 잘 안될 때도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혹시 다음에 원호 선수와 인터뷰하면 이 주제를 꺼낼 수도 있는데 원호 선수는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나요? 원호 선수는 좀 자기가 많이 봐주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실 것 같아요 원호 선수가 또 요즘 갑자기 운동을 많이 하시면서 이 파워 관계가 뒤집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좀 떡대가 무섭긴 한데 그래서 좀 제가 줄타기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결국 이런 좀 친근함이 뭐 정글 탑 시너지로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요?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여쭤보고 싶어요 제우순 선수가 최근에 재계약을 하면서 T1에서 더 오래 함께 하게 되었잖아요 이것도 어떤 기분인지 어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심하게 됐는지 여쭤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다른 선수들이 이미 다 재계약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라서 뭔가 저도 나도 그래도 좋은 선수들과 함께하면 당연히 좋으니까 네 그래서 T1이라는 팀에서 1년도 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SKT부터 3년 이상 있었던 탑라이너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해보고 싶었고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T1이 SKT의 기록을 깨뜨린 것은 알고 계시나요? 네 이것도 좀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 옛날 SKT 탑라이너에 의식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뭔가 역사를 같이 써놓으면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멋있게는 되게 멋있네요 네 뭔가 말씀해주실 줄 알았어요 어 요즘 많은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우스 선수는 T1이라는 팀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고 싶으세요? 저는 일단 무조건 롤드컵 우승 네 이 T1들과 같이 하고 싶고 네 또 제 인생의 꿈이어서 네 꼭 하고 싶습니다 아 롤드컵 우승까지입니까? 왜냐하면 뭐 셋째 탑 이런 것까지 노릴 수 있지 않을까요? 사실 롤드컵 우승만 하면 다 따라온다고 생각해서 그런 셋째 탑이라든지 사실은 셋째 탑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더 당겨요? 롤드컵 우승 셋째 탑? 저는 우승님 우승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인사로부터 부탁드리는데 좀 특별한 날이잖아요 제가 포즈도 좀 과감하게 시키고 있는데 영어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고 아 영어로 인사를 네 Hello I'm T1 제우스 어 워칭 유 어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네 ksam